형 제주도 아파트 알려줄 수 있어요? 실거주 목적으로 사야 돼서 아니 근데 실거주 목적으로 꼭 사야 돼 형 제주도에 아니 제주도에서 새 살면 되잖아요 제주도에 새 살면 되잖아 꼭 사야 돼? 왜 실거주는 사야 돼? 그게 왜 그래? 아니 요새는 세입자가 갑이에요 요새는 왜 그래야 되냐고 그냥 나 같으면 제주도에는 새 살고 그냥 서울에 집 살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제주도는 노용동이 이제 메카잖아요 2010년동안 그때 가가지고 제주도에 가서 집값을 이렇게 봤더니 그때 노용동의 중흥아파트인가 그게 34평이 매매가가 내가 기억에 2억이었던가 그랬어 2억인가 전세가 막 1억 9천에 매매가 2억 이랬었어 그때 그때 그래가지고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전세를 갖다가 아파트 동을 갖다가 싹 사가지고 갭 투자를 갖다가 한 100채 할까? 그 생각을 했었어 천만원씩만 있으면 되니까 한 50채 막 이렇게 사버리는 거야 근데 그걸 내가 실행을 할까 말까를 갖다가 제가 굉장히 깊이 고민을 했어요 근데 그때 여의도에서 주식 투자할 때인데 주식 시장이 너무 좋은 거야 돈을 이제 너무 잘 버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때 사실은 제주도에 갔었어야 돼 그럼 회장님 된 거였어 그때 갔었으면은 근데 그때 그걸 안 깠어요 깊이 고민하다가 아니다 내가 이제 주식으로 이거 완벽히 잘 될 텐데 내려가는 거 아니다 근데 그거 오를 거라는 거는 확신했거든요 제주도에서 근데 그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실제로 내 또래인데 제주도에 내려가서 갭 투기로 해가지고 그 동을 통으로 쓸어가지고 다음번에 전세가격을 그 천씩 올렸어 천씩 그래서 20채면 얼마예요 천씩 올리면 이제 2억이라고요 2년 동안 2억 그렇게 한 사람이 있어 그래서 그 형이 엄청 부자 돼가지고 책도 썼어요 그래가지고 갭 투기 제주도 가서 갭 투기 한 거 근데 그렇게 해서 계속 계속 갭 투기 했지 갭 투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올라간 것 중에 팔아가지고 반전세로 돌리면서 현금을 조금조금씩 만들었겠죠 그렇게 했다가 그게 8억까지 올라갔어 8억이 제주도에 붐이 이르면서 그 정도 올라갔어 엄청나게 올라갔죠 그때 그거를 할 걸 근데 제가 서울에서 돈을 되게 잘 벌긴 벌었는데 그때 내가 그렇게 보였어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제주도 얘기하니까 그게 생각이 나는데 지금은 제주도가요 소득 대비 싸지도 않고 추가 상승 여력도 그렇고 뭐 그거거든 제주도가 이제 항상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지역의 땅가격은 그 지역의 소득과 소득의 수 그 지역의 이제 사람들이 돈을 더 잘 벌고 소득이 올라가고 사람들이 늘어나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제주도는 사람은 늘어날 만큼 이제 좀 늘어났어요 더 늘어나게 되면 제주도에 대한 메리트가 없어져요 그런 상황에서 소득은 늘긴 늘겠죠 이제 뭐 그냥 인플레이션 만큼 소득 늘겠지 근데 관광지니까는 제주도는 괜찮을 거야 굉장히 그 안전적일 거야 그때 아니 회장님 됐어도 유튜브 했을 것 같아요 김종환이 그때 회장님 되도 유튜브는 할 것 같은데 재밌어 너무 재밌어 나는 슈퍼 개밍데도 유튜브 계속 하려고요 노용동 한번 보죠 우리 랭카월드 랭카월드 이제 시작됩니다 제주도 국제공항을 위해 여기가 메카야 여기를 내가 이제 돌아다녔어요 면적 30평대로 하고 노용동 그래 노용동 아이파크 이게 맥스가 아마 8화까지 내가 찍었던 걸로 내가 기억하고 있어요 8사가 지금 막 떨어지고 있잖아 이걸 사겠다고? 시세 실거래가 한번 보자 거의 안 빠졌구나 안 빠지기는 7억대까지 찍어 7억까지 내가 8억 근처까지도 내가 본 것 같긴 한데 7억 얼마까지 찍었구나 되게 오래된 아파트가 오래된 걸로 기억하는데 이랬다니까 비싸 안싸 이걸 사겠다고? 이건 아니다 이건 형 이건 아닌 것 같아 4배가 아니죠 실제로 갭 투자했으면 천만 원 주고 사니까 4억이면 40배 터진 거에요 40배 지금은요 제가 이제 부동산 얘기에 우리 참 부동산 트렌드가 요새 뭐 부동산 하는 사람들 다 무슨 빅데이터가 어쩌고저쩌고 막 그러지만 그냥 간평원하고 KBC에서 보면 다 나오는데 지금은 어디냐면요 제가 그때 아 지금 강남은 이제 꺾었어요 제가 강남은 이제 사로 들어가는 거는 좀 애매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어디냐면 수원 있잖아요 삼성전자 근처 항상 이게 소득이니까 수원하고 용인수지하고 성남이에요 제가 성남 계속 찍었죠 성남 사위가 송도에요 송도 수용송송이야 수용송송 거기가 요새 급하게 갭매우기가 들어갑니다 다주택자 양도 중과 때문에 개박살 나다가 요새는 경상권은 답 없어요 경상권 유명 유튜버는 경상권 가서 주식 사야 된다 집 사야 된다는데 걔가 잘 몰라 그런 사람들이 뭘 잘 몰라서 그래요 성남 전체적으로 다 올라요 제가 이제 얘기합니다 실수요자들은 지금 뭐 당첨 가능성 없다 지금이라도 좀 아 근데 또 올랐어 그새 아니 나 쌀 때 살아 성남 구축 아니지 성남 구축을 왜 사요 재건축을 노려야죠 성남 무조건 재건축을 노려야 되고 인서울은 그동안 좀 소외받던 데죠 인서울은 이게 항상 자 부동산은요 있잖아요 20년 30년을 보고 가는 건데 이제 이게 업다운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0년 들고 있으면 한 1년은 강남이 올랐다가 한 1년은 외곽이 뭐 이런 데 있잖아요 강국 뭐 이런 데 올랐다가 이렇게 이렇게 하면서 맞춰져 갔어 그러다가 그 다주택자 양도 중과 그것 때문에 이제 얘가 막 파바바바바바바받하고 얘가 못 쫓아간 거예요 올라갈 때도 파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받하고 얘가 못 쫓아간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렇게 된 거고 지금은 이제 그 눌렀다가 그건데 왜 그러냐면 거기가 좋아 수원하고요 용인수지가 실거주들 세상에 사람들이 다 무슨 전부 강남에 사나? 얼마 전에 윤서인 형님이 얘기한 거 있잖아요 PD수첩이 제목이 우리가 아파트를 살 수 없는 이유 해가지고 그게 투기꾼 때문이고 어쩌고 저쩌고 때문이냐고 얘기 나왔는데 그 제목이 잘못된 거지 우리가 제일 비싼 도시에 제일 비싼 동네에 새 아파트를 살 수 없는 이유라고 해야지 지금 외곽에 싼 아파트를 얼마나 왔는데 그 강남 아파트를 가지고 전국민이 강남 아파트를 사야 돼? 그러니까 제목을 갖다가 우리가 강남 아파트를 살 수 없는 이유라고 해야지 왜 그걸 갖다가 우리가 아파트를 살 수 없는 이유라고 해 우리 사실 외곽 쪽은 싼대 지금 외곽 쪽의 아파트는 PD수첩이 볼 때는 아파트도 아닌 거예요 지금 그런 것들이 오르고 제주도에 아까 얘기한 결론은 뭐냐면 제주도의 형님은 나 같으면 그런 거 살 것 같아요 그냥 성남이나 송도나 여기 이런 게 알아 봐서 그런 데 살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